후회 없이 사랑했다고 말하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시티 드림 제노 런쥔 지성입니다 네 드디어 내일입니다 네 내일이 다들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? 저희 엔시티 드림과 또 시즈니랑 만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의미 있는 날이죠 아 그리고 시즈니와 함께하는 온라인 팬미팅 Hot Summer Dream을 진행하는 날도 하고요 네 내일 시즈니와 엔시티 드림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을 위해 저희는 먼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그럼 시즈니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